춤은 역사 전체, 전세계에서 볼 수 있는 여가 활동 중 하나이다. 여러가지 음악의 리듬에 맞게 몸을 움직이는 것은 건강하고 재밌는 운동이 된다. 춤의 2.6가지 춤은 몸매를 예쁘게 가꾸는 데 도움이 된다. 귀찮아서 가기 싫은 날에는 이것을 떠올리자. 춤의 2.1. 몸매를 예쁘게 만들어준다. 춤도 여러가지 스타일이 있다. 몸매를 예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춤도 있다. 리듬에 맞게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으로 헬스장에 가면 이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체력, 힘과 유연성, 근육을 단련하는 동시에 몸매도 예쁘게 만들 수 있다. 춤은 근육을 더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예쁘게 만들어준다. 비만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오랫동안 앉아서만 생활에서이다. 춤을 추면 활력과 에너지, 더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긴다. 춤의 2.2.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춤을 추면 칼로리가 소모된다. 재미있게 체내지, 방을 소모해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춤은 매우 즐겁고 건강한 다이, 어트 방법이다. 에너지를 유난히 많이 사용하는 춤도 몇 가지 있다. 이런 춤은 적은 시간으로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게 해준다. 그 중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춤바, 삼바, 벨리 댄스, 라틴 댄스이다. 3. 체액 및 독소 제거 일주일에 한두 번 춤을 추며 땀을 흘리는 습관은 좋은 습관이다. 땀으로 해로운 독소와 불, 필요한 체액이 제거되기 때문에 땀을 흘리면 몸이 깨끗해진다. 따라서 물을 잘 챙겨 마시는 게 중요하다. 춤을 추러가면 땀이 많이 나 우리 몸에 수분을 많이 뺏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손실되는 수분을 물로 다시 채워줘야 한다. 그래야 장기와 관절이 건조해지지 않는다. 또 땀을 흘리면 우리를 아프게 하는 독소도 제거된다. 4. 혈액순환에 좋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다리가 무겁고 정맥류가 생기며 잘 붙는다. 이런 사람들은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너무 안 움직이는 것도 안 좋은데 가장 좋은 게 춤이다. 춤은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준다. 리, 틈을 타며 온몸을 움직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구석구석에 근육이 움직인다. 취향, 인하연령, 체력에 맞는 스타일을 찾아서 하면 된다. 5. 사람들을 사귈 수 있다. 집에서 혼자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파트너와 함께 추거나 수업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춤을 추면 사람들을 사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춤수업에 등록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 남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우정이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다. 6. 자존감이 커진다. 춤이 좋은 이유는 신체적인 이유를 뛰어넘는다. 몸매를 가꿔주고 병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줄 뿐만 아니라 기분도 좋게 만들어준다. 혼자 집에 있는 걸 좋아한다면 춤을 시작해보자. 춤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이다. 춤을 추면 수줍음, 외로움. 심지어 슬픔이나 수치심 같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취미 스트레스나 슬픔 등을 이겨내는 데 효과적인 테라피가 되어줄 것이다. 처음에는 하기 싫어도 하고 나면 기, 분이 한결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취미 스트레스